쪼보탱 쫄보탱들 하랑이는 눈앞을 시키고 저희는 집사 옆에 붙어있고 재재랑 라온이도 눈앞에 있을거야? 우리 아기 고양이 너무 놀랐어 모자에 쏙 들어갔어 어구 우리 아기들 하랑아 지켜주는거야? 우리 아기 고양이들 쪼보탱들아 이 쪼보 고양이들아 이사 시작 1시간 된 시점 저희는 열심히 놀다가 잠깐 앉아있고요 헤이즐은 집사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쫄보 3인방은 여전히 나올 기미가 없고 하랑이는 여전히 방구시킵니다 물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좋아 야기 고양이들아 위기 고양이들아 저 뒤쪽에도 있잖아 주먹을때 욕구 자기 고양이들아 이모, 굽 덮져? 굽 덮져야 돼? 굽 덮려 굽 덮고 굽 덮고 오오오오 이즈를 마마무고 대주야 나와봐 괜찮아 대주야 이리 와도 괜찮아 나와도 돼 대주야 레오야 레오 낑겼네 조이는 화났고 조이는 화났고 화났고 치즈볼 고구마 수치 설탕 수치 미니 고구마 고구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